안녕하세요. 1989년에 데뷔한 가수 장필순입니다. SBS 아카이브 K와 함께 저의 음악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꼭 찾고 싶은 자료는 2002년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저의 무대 사진입니다. 멘트가 전혀 없는 그리고 순수한 음악만으로 앨범의 곡 순서와 그대로 재현하는 저에게는 나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저와 저의 음악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대를 살아온 이야기와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이제 제대로 소장합시다. 함께 채워나가는 우리 음악의 역사 기록의 무대 아카이브 K.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방송의 역사 기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전화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음악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비를 중심으로 모아주신 바지에 참가하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관찍을 확인한 이유구입니다.